2. 3. 4. 4. 5. 이런식으로? 네, 무슨말인지 아시겠어요. 더 강하게 하시고 싶지만 흰색을 더 강하게 때릴께요. 흰색이 더 강하면 훨씬 더 피어난 곳이 될께요. 그렇죠. 흰색은 무척도 하시고 피슈도 좀 닦으신 다음에 옆으로 긁지말고 일단 처음엔 꼭 찍어요.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. 시간 많이 남아있어요. 시간 널러래요. 천천히 하시고 천천히 하 harmon이서 천천히 하시는 reproductive 천천히 하셔야고요 천천히 swallow 천천히 하시면 돼요. 천천히 하 acc Musik 천천히 하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